영등포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노력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. 영등포구는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만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%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. 2014년 연금선정기준액은 노인부부 139만 2천원, 단독가구 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만 4천원과 4만원이 상승했습니다. 연금수급액은 부부의 경우 월 최고 15만 4천9백원,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고 9만 6천8백원입니다. 연금수급을 원하는 어르신은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